이번 아이템은 장식을 위한 아이템입니다. 카네이션 준비하셨나요? 전체적인 구조는요. 비대칭 구조로 했고요. 왼쪽에 지금 보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사각 프레임을 왼쪽에 만들었고요. 우측을 보시면 땡큐라는 메시지 전달과 함께 비대칭 구조로 심플하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오래 어울릴 수 있는 컨셉의 아이템입니다. 어버이날, 스스날 또는 웨딩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컬러는 총 12가지 풍선 색을 이용해서 커스텀 컬러로 부업해서 만든 디자인입니다. 만드는 과정은 유료 회원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옮겨주겠습니다.